뭐 다른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컬러가 나올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달랑 이거 하나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제너럴 퍼포즈 슈 사이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리뷰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신어보고 사이즈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신을수록 좀 편한 것 같아요 어떤 신발들은 잠깐 신었을 때 괜찮네 했다가 오래 신게 되면 발이 불편한 신발들도 있긴 한데 일단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신발은 신을수록 편한 것 같으니까요 사이즈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상품 리뷰한테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탐삭스가 제너럴 퍼포즈 슈 발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 이 GPS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단발성은 아닙니다 한 번 나오고 많은 제품이 아니고 여러 번 발매를 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8월에 리스탁 얘기를 했습니다 8월 리스탁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되거나 아직 날짜가 확실히 뜬 게 아니니까요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탐삭스가 얘기는 했습니다 8월 리스탁을 하겠다고 그때 다른 컬러들이 추가로 나올지 그건 아직 언급된 게 없으니까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8월에 리스탁 한다는 얘기는 이 신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리스탁이라는 게 품절된 게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즈 슈로 품절된 거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컬러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 컬러입니다 탐삭스가 색상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컬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나왔던 것처럼 나이키 크래프트에서만 발매를 할지 아니면 공홈에서도 발매를 할지 수량이 얼마나 될지 아직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범고래 덩크처럼 계속 리스탁을 하는 형태로 발매를 할지 아니면 조던처럼 특정 컬러만 리스탁하는 생놀이 형태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놀이 형태로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일부 컬러들은 엄청 비싸질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번 리스탁을 하더라도 진짜 수량이 엄청 진짜 엄청 많지 않은 인상은 가격이 발매가 언저리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조금씩 뭐 찔끔찔끔 리스탁을 하게 되면은 잊혀질만 하면 이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가격만 더 오를 거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탑삭스가 그 리셀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와서 좋은 가격에 좀 하나 좀 더 사고 싶은 신발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며칠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한데 지금 이 제품이 이제 우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남성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남성분들 신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굿 사이즈가 이제 남성용 사이즈거든요 위에 게 여성용 사이즈고 밑에 사이즈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평소에 신는 게 어 묻었다 어 아니구나 제가 에어포스원 265 사이즈 그러니까 8.5 신고요 그리고 그 덩크 레트로 제품으로 해서 굿 사이즈 그리고 에어조던 원하이 2.5 사이즈 신습니다 지금 이 신발은 굿 사이즈니까 덩크 레트로 제품하고 같은 사이즈로 선택을 하니까 딱 잘 맞습니다 제가 그 발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을 한 거고 제가 그때 이 상품 리뷰하면서 이 밑부분이 지금 미드솔 부분이 좀 비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지금 이게 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발등 높은 분들은 좀 사이즈 선택하실 때 1업에서 그 이상 사이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상품에 한해섭니다 나중에 여러 컬러들이 나왔을 때 남성용 컬러로 나오는 제품들은 또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GSC 창영상 붙여놓을 거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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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